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을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을 일간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첫 번째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을목은 5행상 목에 해당이 되고 음목이고 이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 먼저 알고 지나가자. 첫 번째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약한 을목에 해당이 되냐. 양목이냐 이걸 놓고 보자. 양목. 약한 거냐. 두 번째는 뭐냐. 양목인데 얘가 부목. 물 위에 떠있는 나무냐. 부목. 세 번째는 뭐냐. 을목을 갖고 있는데 음지 나무에 음목이냐. 이걸 놓고 보자. 을목을 일간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 사주를 보니까 아주 약하다. 신약. 신허다. 만약에 신약하고 신허. 사주가 굉장히 약하다면 근본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약하니까 이런 경우 꼭 참고해보자. 이런 면을 참고해보자. 두 번째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주에 물이 많다. 부목이다 이렇게 보겠지요. 부목. 수의 기운 자체가 많다. 세 번째는 뭐냐. 음지. 사주의 구성에서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특히 병화, 정화 이런 부분이 사주상으로 전혀 힘이 없거나 약할 때는 음지 나무의 묘목이니까 이런 경우도 잘 보자. 화기가 없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일단 결국 주변에 쓴 을목은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을목인 경우는 그늘져 있는 나무다며는 사주를 딱 보는 순간 빛이 없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지요. 결실 정말 최선을 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늘 결과는 약하다. 음지 나무에게 햇빛이 없으면 설령 결실이 있어도 단맛이 없다. 혹은 튼실하지가 않다. 그 말은 결실이 있어도 약하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들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목인 경우. 부목인 경우는 뭐냐. 무의에 떳는 경우는 일단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자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건강. 특히 냉안기운이 많이 있을 때. 냉안기운이 많이 있을 때는 을목은 반드시 뿌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냉수가 돌을 때. 냉안기운의 물이 돌을 때는 특히 겨울철. 대문에서 겨울의 기운이 들어오나 태어난 달이 겨울철일 때. 그런 겨울 또다시 물이 겹쳐 돌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주의한다. 이걸 이야기해줬죠. 그 다음이 약목인 경우는 어떠냐. 약목인 경우는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처를 받기 참을 수 있다. 사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상처를 받고 혼자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약한 목을 갖고 태어났다면 크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크게 자라지 않는다면 사주구생사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건가.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 이런 어떤 한 방향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특성을 살려서 나가는 것이 좋다. 무조건 약한 목을 학원으로 아이들 뺑뺑 돌리고 힘들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약한 목에 대한 어떤 특성 하나를 찾아서 그 특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서 특성을 찾아 나가게 하는 것이 있다. 실력을 탁게 주무시었다. 그렇지 않고 약한 목을 막 휘두르게 들고 내몰게 된다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뭘 원하냐면 화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 화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 자체가 을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아니고 중화가 된 을목이라면 그럴 때는 사주 구성을 하기도 있고 수기운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을목 자체가 생각으로 관직과 소속 이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근한 고집과 끈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예민한 것은 있지만 조호가 잘 되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큼은 알자. 사주를 보는 순간 부목이냐 아니면 사주의 을목이냐 아니면 약한 목이냐 이걸 갖고 먼저 판단해서 어떻게 잡아나가는 것이 좋은 건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주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뭐냐.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을목의 특성을 한번 보자. 을목. 을목은 어떤 거냐. 얘는 스스로가 꽃을 피고 결실을 냈는다. 목적은 뭐냐. 을목의 목적. 목적은 꽃 피우고 결실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식감 중 10개 가벌병정부기 경신기 10개 중 얘 하나만 지 스스로 꽃 피고 열매를 뱉습니다. 결과물을 본체에서 자기 본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을목입니다. 자 목적은 뭐냐. 꽃을 피우고 결실을. 그러니까 얘가 꽃을 피우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요구를 하겠죠. 뭘 요구하냐면 화하고 술을 요구할 것이다. 적당한 수분과 화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줘야 공급해 줘야 자기가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을목 자체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죠. 을목 태생은 환경에 의해서 삶 자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화기를 원하니까 1년 12달 화기를 원하니까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 무조건 칭찬과 격려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화기가 없이 칭찬과 격려 없이 금으로써 금이라는 것은 뭐냐. 닥달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내칠 때 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을목 자체에서 화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상처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이다. 혹은 자기 홀로 고독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중요한 반응을 갖고 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어요. 화가 자기 스스로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어내지는 않습니다. 화는 전부 다 자기가 비추고 희생하고 비춤으로써 열매를 맺게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을요. 토도 뭐냐. 토도 자기가 자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흙을 제공해서 뭐가 있냐. 목이 자랄 수 있는 토가 기반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얘도 자체에서 결과물을 얻어내지를 못합니다. 목에 자기를 희생해서 목이 자랄 수 있어서 결과물을 얻게 해주고 얘는 금을 빚주고 자기가 빚주고 희생해서 자라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금도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음을 지가 따라가죠. 팔자를 희리고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수의 기운 자체도 뭐냐. 수도 물 공급을 해서 뭔가를 키워주게 했죠. 키워줘서 목적물을 키워서 나가게 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을목 하나만, 을목 하나만 얘는 자기에게 뭔가를 공급해주고 이 을목은 자기 그 공급을 받으면 지 자체에서 꽃 피고 결실까지 얻어낸다. 그러므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칭찬과 격려와 조건 없는 희생사익을 이야기줍니다. 그래서 을목은 고급백수답니다. 잘못하면 고급백수고 얕은 을목은 이런 것이 없으면 상처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라. 이것만큼은 알자. 아, 을목이 이런 경우 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특히 아이들, 애기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초중고 다닐 때 을목 자체는 잘못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면에서 무조건 화가. 화가 생명입니다. 장면에서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화가 정말 중요하다. 화중에서 병하냐, 정하냐. 그걸 잘 따져서 장면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을목과 병신의 관계를 보자. 병신. 을목에 있어서 병신은 병신은 병은 부약이오, 시는 부약이다는 거죠. 얘는 1년 12달 좋습니다. 한 여름철에서 병환은 좋아요. 수분만 공급이 조금만 공급이 되면 수분균이 조금만 있으면 을목은 꽃을 피웁니다. 1년 12달 병환을 좋아한다. 그런데 신균은 뭐냐. 1년 12달 보편적으로 싫어합니다. 얘는 상처를 내요. 얘는 칼날이거든요. 칼날이 들어가서 얘를 살짝만 걷어도 얘는 잘라진다는 거죠. 부러지거나 잘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옆에 오덕을 꺼낸 것이죠. 그런데 이놈이, 병이. 병이 있어서 을목에서 병이 착할 피축된 신이 돌아가고 병신을 합을 하게 되면 병신을 합을 하게 되면 얘의 을목 자체는 궁중에 떠버린 거죠. 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목에 있어서 병과 신의 관계를 잘 봐라. 얘네들에 의해서 얘는 을목은 삼 자체의 길중과 그 다음에 질, 질 자체가 여기서 판가름입니다. 그러니까 병과 신에 의해서 을목 자체는 병과 신에 의해서 얘가 성공과 성장의 그런 판들을 유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병신, 을목에 의해서 병신 이것만큼은 참고해보자. 신이 들어왔는데, 신이 있는데 옆에서 병이 한이 들어오는 경우, 병이 있는데 신이 들어오는 경우, 병이 있을 때 신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멈춰라. 모든 부분에서 주의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 이것이 되죠. 을목이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 같은 글자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똑같은 글자인데 수분을 뺏어갑니다. 물을 뺏어가요. 얘도 물을 가져가는데 나는 물을 갖고 있는데 얘가 돌아서 같은 물을 흡수해갑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뺏어간다는 겁니다. 뺏어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에게 있어서 일간 을목에서 을이 들어오는 것은 뺏기고 분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일간 사주에서 을목을 갖고 있을 때 대원에서 얘가 들어올 때 그때는 무조건 동업관계 아니면 어떤 중요한 누구 형제관계에서 금전거래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원래 신약사주에서는 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그래도 십실리만 도와주는데 얘는 신약사주에서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신강사주에서는 더욱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얘가 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남자는 어떠냐 남자는 을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들에게 있어서 오행상 금이 남자에게서는 자식과 직업을 상징해줍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배우자를 이야기해줍니다.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해줍니다. 직업을 이야기해줍니다. 어쨌든 을목에게서 남자는 자식과 직업이고 그런데 얘가 예를 들면 을목이 있는데 일간을 갖고 올 텐데 을목이 나타난과 동시에 자식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갑자기 자식이 내 곁을 떠난다는 거죠. 어딘가를 벗어난다. 얘가 두르면서 내 곁에서 벗어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식이 직업에 대한 부분도 얘가 두르면서 얘가 을목이 두름과 동시에 직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두르면 남자는 자식과 직업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변경변화가 일어난 여자에게는 남편과 직업에 대한 변경변화가 일어나 남편에 대한 변경변화는 서로 분리돼서 살려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을목이 두르는 것은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 좋아하지를 않는다. 이때는 형제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알자 을목이, 을목이 두르는 문세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도움되는 일이 없구나. 남자는 직장과 자신 문제에서 내 곁을 벗어난 것이고 직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자로 남편과 직장 부분에서는 얘가 두름과 동시에 내가 취하고자 했던 것이 얘가 들어와서 취해서 가버리니까 얘는 이놈하고 연애제를 하니까 내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은 결국 뭐냐 좋지가 않다. 이 한눈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이것만큼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것 아 별분이 없구나. 지난 시간에 갑갑이 나올 때 갑갑을 연결하고 갑갑하다 그랬습니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얘 답답하죠? 얘 뭐냐 을과 을이 만나는 것 얘는 별로 좋지가 않다. 분산. 찢어진다. 나뉘어진다. 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